네 아버지 석주야 무슨 일 있으세요? 김 사장에 투신을 했어 그래도 살아야지 우리가 이때까지 공장하면서 뭐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나 IMF도 겪었고 그래도 어찌어찌 다 헤쳐나왔잖아 그래도 저렇게 큰 은행이 철판 깔고 등쳐먹을 줄은 몰랐어 김 변호사 폭탄 제조 방법 알아? 은행이고 법원이고 나 폭발해 버리고 싶어 제가 몰아트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? 그러게 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만 쉬세요 이러다 또 편찮으시면 그땐 저희가 면모 없습니다 어야 아버지 안으로 모시게 자 그럼 네 자 그럼 가세요 아버지 들어가세요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사소송이라고 안타깝고 억울하지만 단지 돈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누구에겐 희망이고 누구에겐 생존이 달린 문제지 아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